인천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신임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노래가 오랜만에 왔죠 여기는 친정이에요 우리 한단장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지금은 팔을 높게 올라가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알기는 아는거요 네 알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집에서 혼자 크고 내가 키워줬대요 아유 어쩌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임천시는 여기 오실 때 곡이 없었어요 곡이 없었는데 오전이 있다고 곡을 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준비되면 내주시고요 지금 지금 끝나고 또 남동 쪽에 예언을 가시죠 그런데 내ning 와서 개개가 되는 겁니까 네 울자고 하는 얘긴데 싸우자고 덤벼들면 안되죠 음악이 안됐나요 음악이 됐으면 음악을 주세요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홀라 사랑이 작가니까요 나랑 고싱하고 우리 겨울에도 매달리도니 이제는 싫어핀다 나랑 고싱하고 나랑 고싱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가 좋아 우리는 사랑하는 시가 좋아 나랑 고싱하고 나랑 고싱하고 나 사랑하는 시가 좋아 나랑 고싱하고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일어난 거야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그렇게 속해놓고 사랑이 싫었나요 내가 싫었나요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싫었나요 내가 싫었나요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오늘날 일어난 거야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오늘날 일어난 거야 사랑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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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정말로